다음은 호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정말 운 좋은 운전자라고 합니다만 글쎄요.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제대로 버릇을 못 거친 건지 화면부터 보시죠. 호주 다윈입니다. 화면 왼쪽 보시죠. 난데없이 차량이 지나가는데 지나갔어요. 차 한 대도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.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순간입니다. 신기할 뿐입니다. 한 대로 어떻게 저걸 안 부딪히고 통과를 했을까요? 그러니까 저 상황이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 되고 핸들도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. 정말 운이 좋게도 타이밍도 딱 맞았고요. 또 그 차량 사이를 그야말로 싹 통과를 하게 되는 하필 그 사이가 딱 비어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접촉도 사고도 없었고 또 사람과 추덜도 없었습니다.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맨 마지막 건물에 부딪혀서 결국은 멈추게 됐었는데요. 자 이게요. 화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말씀 중에.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지나가서도 그랬어요. 여기 차 지나간 데 지나갔죠. 주차한 정차한 차 지나갔죠. 그다음에 그다음 중앙분리도에 넘어서도 지나갔습니다. 몇 개의 차선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. 대단한 운전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버스정류장 지붕에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아니 저건 또 뭡니까? 누군가 준 장비로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한 차 한 대가 버스정류장 지붕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. 아르헨티나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한 뒤에 저렇게 높이 2미터가 넘는 지붕 위에 떨어진 겁니다. 일단 그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데요. 일단 쿵하는 충격과 함께 자동차 붕 떠올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상에서 저렇게 높은 곳까지 차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. 아무리 그래도 빗길에서 미끄러졌는데 차량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게요. 쿵하는 충격과 함께 떨어진 것이 지붕이었습니다.